안녕하세요 저는 풀목다를 맡고 있는 EBS랑 대표강사 김승규입니다 여러분들이 토플을 공부하실 때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토플 공부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토플 공부에 전념하실 수 없는 분들에겐 시간관리가 참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온라인 강의는 큰 장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보다 더 적은 시간을 활용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의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부와 일을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토플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내 스피킹과 라이팅에 대해 자세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풀목달의 자랑이 친절하고 꼼꼼한 첨삭은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BS 풀목달의 최대 강점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학습을 도와주는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입니다 먼저 본경에 앞서 여러분은 프리뷰 메뉴를 통해서 그날 공부할 내용을 미리 예습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예습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경을 공부하게 되죠 풀목달 선생님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기본기에서부터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까지 차근차근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트레이닝 메뉴와 체크업 메뉴를 통해 그날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메뉴에서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와 같은 영어의 전반적인 기본기를 다지게 되고요 체크업 메뉴에서는 그날 공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풀이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강의를 공부하면서 코스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들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모의고사들은 IBT 토프 테스트와 같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학습에 관련된 질문들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들의 친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코스 기간 동안 뿐만이 아니라 코스 수강 후에 주어지는 복습 기간 동안에도 무제한으로 강의를 반복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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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